8명인가 9명이면 갑자기 로그가 되서 맥 개쩌놔 맥이 막 엄청 많아 특수효과 때문에 개쩍자 개쩍 해치되겠구만 스마트 커버인가? 커버 하나 깔려있어요 제 생각엔 개쩍자 6셋으로 패치될 것 같아 6셋 왠지 예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무한대 아니고 이게 뭐지? 얘 아니었나요? 이상한 놈 좀 많아서 어 뒤에 있어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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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가방은 어디 뭐지 맨 뒤에 얘네가? 여기 스마트 커버 하나 걸어주세요 하나 걸어주세요 저 솔로 그 새끼네 열었습니다 싸울거에요? 가운드 도킹 다운드 와 와 내가 죽었어 링크가 뜨시고 예 죽었어요 아이고 다들 어디가셨나요? 링크 썼다 링크 썼다 아유 아유 진짜로 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우리는 지금 다 다운되는데 아이고 우린 다 다운됩니다 어 쟤네 로그 됐다 벵기맨 님이 첫 타 치지 마세요 안될 것 같아요 첫 타 치지 마세요 일단 아이씨 몸이 열받았어 아 말에서 막 지금 짜증나니 막 튀어나오고 아니 어제도 아니 아니 링크라도 좀 숭번이라도 내가 먼저 쓸게요 하고 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준비지도 못하고 그냥 다운 다운 시킬 수 있어 진짜 빨피였는데 아 이 탕이 없어 맞아요 다운 피였어 막 정확하게 헤드 맞았네 네 자 제 잘못입니다 아니 완전히 저희가 약간 관역이었잖아요 거기 스마트 커버 돼 있는 상태에서 완전 그 헤드가 노출된 상태에서 아 바로 죽었어요 뭐 해보지 못하고 고뱅이 고뱅이 어디 계셨는데요 저도 엄평 거기 바로 옆에 계신 벵기맨이 엄평하고 있는데 스마트 커버에요? 네 근데 왜 스마트 커버 했는데도 안되나? 근데 벵기맨이 때렸지만은 제가 애들 노출된 가장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가 표적이 된거죠 저는 구르다가 일단 한 대 맞으니까 딸시 됐고 한 번 더 구르니까 이제 죽었고 저 공격 좀 높여봤어요 저 공격 좀 높여봤어요 네 네 네 네 네 여기 노고 있네요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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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해서 올리지 마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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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게 뭐야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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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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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기 바로 대박있다 이거 못냈는데 어 이거 얘네들 가끔 쐈는데 뭐라는데 아유 저거 솔로가 저거 왔다 나 어디다 어 저거 로그졌어 도망가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저쪽은 뒤 있어 어디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차렉해야겠어 차렷어 오 나이스 솔로 복수 박수 많이 쳐도 돼요 나 비통 붙인다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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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얘네들 SUM 수단이 되나요? 수단어빌리티 얘 아까 개념 개념 괴롭혔는데 어 나 어디가 저쪽인데? 어 나한테 있어 여기 도망가고 있어 어디냐? 여기 비전이 있는 거 같은데? 파이팅! 언제나 올라왔어? 여기도 로그가 있어요 저 밑에 로그가 됐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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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하나 되나 아이쿠 아이쿠 죽었다고 죽었다고 바보하지 손타고 올라가냐 그건 손타고 올라가냐 아이쿠 거기서 죽을 왜 했다 진짜 아이쿠 죽겠다는 거지 얘네 같은 편이에요 얘네들? 비벼주려고 그런 거예요? 어? 아니요 놀아놓은 애들 놀아놓은 애들 놀아놓은 애들 나왔어요? 네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죽이고 죽인 애들 아니에요 잡고 올라갈까요? 안녕? 해도 되죠 네 아 그래요? 죽일까요? 치세요 네 안 치게 난 폭발 걸어주시고 선빵을 치지 말라는 얘기지 아예 뒤에 그렇게 빠져 아 선빵 안 쳐요 선빵 안 쳐요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요 폭발 멀었어 치세요 네 얘네가 이미 눈치 깔아가지고 네 로핑 브라이크 선 트랙 깔았어요 예 로그 대고 점수 하면 될 것 같아 시작 스킬 아트! 남은거예요 뒤에 뭐지? 아 뒤에 뭐지? 네 아 뒤에 한 명 있겠어 네 아로 들어갑니다 여긴 볼까. 얘도 못 잡겠지? 아 지금 도망가려고넴가. 10마当然 나왔네요. 1마만 왔어요! 도킹! 도킹 뭐가 있냐? 여기 안에 안에 이즈한테 이즈! 밖에 많아요 밖에 많아요 진짜 큰일 많아요 하나님 뒤에 적 있어요 도킹! 도킹! 와 계속 싸우려고 대절한 게 아니라 계속 무기는 가져가면 죽을 수 있는 것 같다 잠깐 뒤로 빼서 하죠 골목 같은 데서 감사하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하나님 열어 오세요 레인님 열어 오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바로 왔다 바로 왔다 여기 딱 판 할 때 여기 판 할 때 오 마이 갓 레인이 왜 애들 다 들어갔어 난 여기 지금 다운 아이씨 화이팅 화이팅 이리와 내가 죽었어 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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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어 오 이어 오 이어 다시 못봤지 레인 좀 갈게요 도킹이 두꺼 깔아주세요 적들 적은? 도핑! 바닥에 도핑! 네 아까 전 폭이 아파 도폭이 아프네 도핑! 한 명 다운!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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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평가 저거 도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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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평의 제 tengan 도평 도평 바로 뒤에 있는 팀으로 잡혔어요 아 링크 있었어요? 맨 이쪽으로 오시죠? 벵기맨 이쪽으로 가세요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저기 4명 가요 굴로 가면 안 돼 어디요? 골목으로 4명 반대 가셔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에서 그냥ary 쏘지 마요 제가 이거 트립 있게 quellen 힐 몰라 안 보여지는 전폭기라 어이 Fuck Ah 힐 어디 힐 어딘지 안보세 나 힐 힐 저기 또 도망가야겠다 이쪽으로 와 미쳤다 매드킷도 없어요 지금 매드킷도 없어요 나 힘도 없고 매드킷도 없고 아이고 이거도 있어 아 죽었다 이거 영상으로 봐야 된다 진짜 사과해서 힐 힐 힐 근데 화면이 빨개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요 하얗고 빨갛고 하얗고 어디 지정을 해줘 입구쪽 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냥 힐 하얗 나 지금 그 많은 애들 사이를 쭉 들어가서 힐을 깔았는데 네 맞아요 아까 한 번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레인님이 그 차 앞에 힐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맞죠 효과가 3개 먹혔어 3개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그럼 진짜 와 시적상실에 뭐 난리가 아니라 지금 지금 스마트 커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펄스를 가시죠 펄스 공격 펄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예 하하하 배밀 좀 더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이거 고감네 와 애들이 미쳐가지고 진짜 다운 로그 잡고 계신거에요? 아니면 일반 로그 잡고 있어요 로그 잡고 있어요 야 탁건할 탁건 하나님 같이 가 하나님하고 뱅킹이 형과 따로따로 가셨어 아 아 어 아 우와 내려간다고요? 우리가 일단 로고 대지 말죠 로고를 대지 말죠 그냥 3명 도망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밑으로 이제는 다크전이 진짜 다크전 같네 죽고 죽이고 있으며 그래서 완전 세인 것 같아